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으나 나 이러다가 트로트 데뷔하는 거 아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요TV 맨날 무슨 웨이북 뮤지션만 얘기하고 그런 아니하면서 좀 벗어나왔어요 오늘은 가요TV 가요계의 3대 천황TV 업무TV의 김지미입니다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좀 가요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음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제이제씨는 대한민국 가요계를 통틀어 대한민국 음악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방탄까지 해서 딱 3명의 대마왕, 끝판왕을 꼽자면 누구라고 생각하죠 장르를 불문하고요? 장르를 불문하는 거죠, 당연한 거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니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아니면 이 정도 3명이면 대한민국 가요계의 3명이다 팀이든 뭐든 누구라고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조용필 형님 조용필 형 그리고 개인적으로 애매하긴 한데 들국화 들국화 락의 창법 불량으로 금지가 되신 인권이 형님 용필 형 들국화 그리고 최근으로 하나 뽑은다면 트와이스 트와이스 역시 걸그룹 우리 야동 야동 JJ JJ 야동에 꼭 여성을 꼭 등장시키는 그것도 때거지로 혼자가 아닌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사견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가요 3대장 가요계의 지축을 흔들어버린 말씀하셨던 조용필 그건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 용필이 형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용필이 형의 앞 뒤가 있죠 그 뒤로는 우리 서태지 형님이 계시고 앞으로는 현철이 형 나훈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철이 형은 그 현철이 형은 그 현철이 형은 손댐 겉각 겉각 현철이 형님은 좀 모잘라 가요 3대장 이러면 좀 모자르고 나훈아 형 5분간 스키를 시전하시고 먹튀 하시는 우리 나훈아 형님 조용필 형님 왜냐하면 서태지 와 아이들 아이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태지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세 명을 꼽는데 저희 동네 형 현철이 형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미국의 유명한 어떤 가수가 소녀예요 넌 진실을 아는가 All you know is true?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난 알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답가를 보냈다 우리 동네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인제도 음악은 주고받는 시대가 된구나 뭐 그런 걸 우리 현철이 형님이 알려주셨는데 이건 뭐 지금과는 다른 이야기고 다른 주제 이야기입니다 오 교과에서도 실렸다고 하네요 그 노래는 은하 나래로가 아 그래요? 그건 우리 현철이 형 노래가 아니면 다른 노래겠지 뭐 어쨌든 제가 아는 현철이 형은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주셨다 은혜를 저한테 내려주셨다 어쨌든 그런 가요 3대장 나훈아 형 용필 형님 서태지 형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중 포물 여신 나훈아 우리 형님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네 네 대한민국에서 어찌 보면 최초로 라이벌 구도라는 걸 만든 형님이시고 남진 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감정 전라도의 남진 경상도의 나훈아 양분이 되어 있었고 두 분의 스타일 갑자기 메탈리카다 메가라데스처럼 라이벌 구도러 가는데 뭐 나훈아 하면 남진 형님을 또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두 분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남진 형님은 좀 호방하고 약간 남성스럽고 도시적인 차도남 그 때 뭐 그런 이미지 이셨고 또 엘비스 프레슬리 를 표방했고 예 라큰롤 요런 쪽을 좋아했지만은 결국에는 뭐 트루트루 또 히트곡을 처음에 내신 이런 형님 나훈아 형님은 그런 것보다는 좀 목가적이고 시골스럽고 좀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를 대변하는 이런 노래와 창법 자체도 좀 약간 그 나중에 우리 이승환 형이 따라했죠 아아 아아 이런 창법들 를 구사하신 우리 훈아 형님이신데 형님이 공연하시는 거 아세요? 뭐 2019년 예 5월달에 표구하기가 이렇게 힘들다 구하기가 힘든게 아니라 오픈한지 8분만에 매진 3만석 매진 딱 되면서 벌써 암피가 막 돌아요 따따블 따따따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도 어마무시한 나훈아의 팬이신데 효도 선물로 저희 엄마한테 나훈아 티켓 하나 선물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런 티켓 파워를 지니신 어마어마한 우리 형님이세요 돈이 떨어지셨는지 뭐 갑자기 공연을 하세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안표라도 사서 보러 가져라 또 현장에서 보는 이 댐핑은 훈아 형님의 댐핑은 좀 다르니까 저는 사실 그 전에 제가 정말 대한민국 뮤지션 중에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드러머 출신의 김흥국 형님 말고 드러머 출신 김흥국 형님 말고 드러머 출신 배호 리듬감 쩔어버리는 보산 오바를 우리나라에 처음 또 소개하신 처음이라고 하긴 뭐한데 어쨌든 공중파에서 자기 노래를 보산 오바를 편곡해 부른 리듬감의 화징 저음부터 고음까지 그 낭랑한 고음까지 모든 걸 소화하신 우리 배호 형님 꼭 저 다룰 거예요 배호의 배호 형에 대해서는 또 일대기를 제가 다룰 건데 이 배호 형님이 아마 심장이 안 좋아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나훈아는 없었다 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은 형 아주 운이 좋은 형 조용필 형이랑 좀 달라도 태지 형하고 좀 괴를 같이 하는 형 운이 매우 좋으신 두 분들이다 서론이 길었는데 나훈아 형님이 등장을 하는데 나훈아 형님과 남진 형님의 그것은 좀 약간 거시기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일단 남진 형은 1945년생이세요 공식적으로 몇 살인지 추산이 안 되긴 하는데 지금 45년생 우리 훈아 형은 50년생 그런데 한 번도 남진 형을 형으로 모셔본 적이 없다 그만큼 자존심이 세신 경상도 싸나이 상남자 싼 애 중에 싸나이 우리 현미 누님한테도 한 번도 누나 아줌마 이런 식으로도 불러줘온 적이 없고 야 너 그렇게 싸가지가 없니? 그러면 뭐 저 알아요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을 만큼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계신 요 건너 서라벌 고등학교 출신의 나훈아 형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제가 한마디 하자면 우리 나훈아 형님이 엄청난 부자고 돈을 많이 버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지금도 칭송을 받고 있는데 고절이에요 대학 안 나왔어 열심히 자기계발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 꼰대적인 발언 하나 하면서 넘어가고 어쨌든 66년에 천리길이라는 곡으로 데뷔하면서 뭐 엄청난 히트곡을 내죠 추산하면 최소 500곡에서 1000곡이 히트곡이라고 그러더라고 신중형 선생님의 귓방맹이를 날릴 수 있는 그리고 노래방 음원 수입으로만 한 달에 5체입니다 노래방에 등록된 가수 중에 최고만이 등록된 그런 분이다 68년도에 70년도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 제목 말하면 대충 알거에요 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71년도에 가지마오 72년도에 고향역 73년도에 물레방아 도는데 85년도에 청춘이 돌렸다오 좀 비슷했어요? 나도 뭐 유후나 뭐 이런 걸로 나가볼까 이런 명곡들을 내다가 87년도에 그 유명한 땡벌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 나중에 강진이라는 가수가 부르죠 리메이크 리메이크죠? 그 리메이크 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가사를 좀 바꿔요 음 훨씬 좀 단조로워요 나훈아의 땡벌은 좀 단조롭고 강진 같은 약간 코믹한 맛 그런 건 좀 없지요 강진씨가 이거를 2000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못 떴어요 그쵸 조인성이 호흡기 달아주는 2006년이 지난 후 2006년에 조인성이 출연한 그 영화에서 조인성이 딱 부르는 바람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응급처치가 돼버렸지 호흡기를 다 그러면서 땡벌이 다시 뜹니다 그러면서 2006년 그 이듬해 2007년에 발표한 지 7년이 된 강진의 땡벌이 뮤직뱅크에서 1위로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우리도 앨범 내고 좀 시간이 흐른 옛날에 권셈로지스 1집도 바로 안 떴어 스위치하일드 오마인도 나오고 2년, 3년 지나서 1위를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희망고문을 선사해 주신다 야 완전간 되겠지 뭐 이런 어쨌든 그런 땡벌이 있었고 올림픽 무렵에 접어들면서 무시로라든지 이미 와버린 이별인 이거 무시로 그 다음에 갈무리라든지 89년에 갈무리 그 뒤에는 사실 노래를 잘 몰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랑 93년에 나왔는데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그 부근에 나왔죠 이 보이지 않는 아 나훈아도 공연할 때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많이 불러 나훈아 목소리 약간 코믹하긴 해요 그런 제목 그 다음에 우리 쿠나 형님 스타일대로 94년에는 어메 어머니에 대한 향수 2001년에 와서는 아담과 이브처럼 이라고 해서 탈렌트 배정옥 씨하고도 노래를 하고 남진 형님은 엘비스라고 치면 우리 나훈아 형님은 톰 존스다 영국의 블루 아이드 소울이라고 해서 요즘에 그 우리나라 아이돌 중에도 그런 비슷한 이름 있지 않나요? 브라운 아이 무드 소울 무슨 그런 그런 잡스러운 언어의 유희가 옛날에 백인이 흑인음악을 한다 흑인의 소울을 한다 그래서 블루 아이드 소울이라고 옛날에 많이 있었거든요 흑인이 대표주자인 영국의 우리 톰 존스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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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스 오브 홈 이걸 부른 톰 존스를 나훈아에 비교하고 남진은 엘비스 그래서 엘비스의 사진에 몸체에다 남진의 얼굴을 붙여서 코스터를 만들고 뭐 요런게 성행을 했었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대충 아는 내용인데 1972년도에 시민아가 거기서 있었던 피습 사건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피습을 당하셨죠 얼굴 테러를 미국 대사도 한번 당했었고 호론 테러를 우리 후라 형님이 당해서 남진의 팬과 나훈아의 팬들이 나훈아의 팬들이 격하게 다투고 나중에 추후에 남진이 형님이 나는 그전에 당했다 근데 나는 사나이답게 말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요런 에피소드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런 그래서 전라도 사나이처럼 강력하게 대응해서 자기는 다치지 않았다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또 확이다 우리 후라 형님은 남몰래 공군 갔다 온 아 공군 주식회사 출신이시고 아 당신 공군? 아 우리 공군 그 군악대가 아니라 무슨 위문 공연하고 하는 공군 거기 출신 나훈아 형님인데 그때 당시 외모가 우리 강정호 게이강정호 강스타 게이스타 강스타랑 비슷하다 그래서 그랬는데 강정호 야구선수 강정호의 별명이 목동 나훈아다 뭐 이런 별명도 있었다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76년에 제가 너무 애정하고 사랑하는 김지미 배우님하고 결혼을 발표해요 김지미 배우는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때 당시에 잘 없던 연상연화 커플 그런데 김지미 라는 이 여배우께서 나훈아의 능력을 너무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서예를 가르쳤다 이렇게 그러다가 정분이 난거지 아 지금도 나훈아 형님은 이 글쓰기 서예의 일각이 좀 있으시다 그러더라구요 결혼을 발표했는데 결혼을 안하시고 그냥 사실험 관계로 올해 같이 사셨다 김지미 배우하고 헤어질 때 엄청난 돈을 위자료 소송 청구 소송 뭐 이런것도 안하고 엄청난 돈을 다 김지미 배우한테 내놓으시면서 남자는 돈 없어도 살지만 여자는 돈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거액을 쾌척한 상난내래 요즘 우리 웜하드 라던지 이런 분들이 들으면 불공평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때는 그랬습니다 옛날 남산에 도쿄호텔이라고 있었대요 도쿄호텔 도착 외국스럽죠 호텔 이름 자체가 우리나라 왜 다 그럴까 도쿄호텔에서 스카이라운지 밥 먹고 스테이크 먹고 라이브 음악 감상하면서 스카이라운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던 소녀 우리 심수봉 소녀를 딱 만나신 나훈아 형님이 우리 나훈아 형님 본명이 홍기거든 홍기 우리 엉덩이에 종기 자주 나서 나만큼 수술 많이 한 이홍기가 아닌 요즘 뭐 번행선 때문에 이름이 오르락내락하죠 이홍기씨가 이홍기가 아닌 우리 나훈아 형님은 최홍기씨다 최홍기 본명이름으로 심수봉씨한테 여자이니까라는 곡도 선물하고 훈아 형님 역사에 뭐 이렇게 남들한테 곡을 많이 주지 않아요 싱어성라이터시고 그게 남진과 차별화되는 또 이유에요 설운도 형이랑 괴를 같이 하는 싱어성라이터 영춘이 형 우리 영춘이 형님 예술입니다 얼마전에 라스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그 형님도 이산가족때문에 먹고 사는 형이에요 처음에 피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잃어버린 30년 세월 왕급조절 나 이러다가 트로트 데뷔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싱어성라이터 영춘이 형처럼 영춘이 형은 이제 나훈아를 동경하던 어떤 가수 키드 가수 중에 하나였고 우리 훈아 형님은 곡쓰기 가사 뭐 이런거에 능력이 있으시던 어떤 음악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분이셨고 남진 형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남진파에요 둥지 이런거 좋아하고 락앤롤 사랑의 트위스트가 처음에 트로트 락앤롤 로 접수를 했다면 둥지가 트롯 락앤롤의 미국으로 따지면 락커빌리라 그래야되나 브라이언 세처 같은 어떤 경지를 좀 올린 우리 둥지 형 남진 형 이런 스타일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데 나훈아 형님의 탁월한 작곡질 서로 경쟁 관계일때도 남진이 형은 엘비스를 따라하기 바쁘고 이런거 하기 바쁠때 나훈아 형님은 북다루고 국악을 다루고 막 배우고 이런거에서부터 깊이감에서 달랐던 음악적인 당당히 우리 가요계 3대천왕의 첫번째 자리를 거머쥐 자격이 되는 형님이었다 84년도에 일본을 진출해요 근데 조용필 형님보다 조금 늦었어요 일본 진출이 조용필 형님이 일본 점령을 먼저 하셨죠 태극기를 일본에다 꽂으셨죠 데이지쿠 레코드라는 데랑 해와서 좋은 반응 조용필 보다는 좀 임팩트가 용필 형님이 또 전방이잖아 락이면 락 트로 심 트로 미녀면 미녀 사랑을 받았잖아요 개인적으로 인정은 안해요 개인적으로 인정은 안하지만 어쨌든 인기는 많으셨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엄청난 소화력으로 갖다가 씹어드셨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셨다 엄청난 가요계의 작은 거인 김수철 이전의 작은 거인 우리 조용필 형님이 계셨고 그래서 뭐 약간 삐지셨는지 후나 형님이 내가 조용필한테 밀려 뭐 이런거에 삐지셨는지 일본 진출 이후에 은둔생활을 시작하죠 신비주의 컨셉으로 가시기 시작하죠 잘 안나오고 명절때만 한번 툭툭 나오고 저희 어머니같은 이런 여심을 흔들면서 명절만 기다리게 만드는 태지 형님 이전에 태지 형님이 있었지 엄청난 형이셨어요 이 가요계의 나호나를 보고싶다 라는 어떤 팬덤을 엄청나게 일으키죠 85년도에는 이산가족상봉 남북교류가 있어서 평양을 방문해요 그때 뻐꺼이 대통령 무모증 대통령 털없는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때 그 씨X 뻐꺼이 형님이 야 니네들 가 그럼 갔었어야지 뭐 어떻게 해 지금도 이 사건이 많이 회자가 되는데 2000년에 다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다시 평양 공연을 제안해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럴 때 나오나 형님이 뭐라 그랬겠어 단호히 난 싫다 전두환한테 그랬어 봐 난 싫어 이랬어 봐 두환이 형한테 나 명동갈대 아니 그냥 뭐 장세동이한테 그냥 사지를 찍혔을걸 노무현 정부에서 한 번 더 부탁을 했더니만 NO 왜? 이유는 뭐냐 표현에 자유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공연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나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공연할 수 없다 그런 거 비위 맞추면서 할 수 없다나 이런 정말 머틀리크루적인 락커적인 발언을 딱 하시죠 정말 멋있는 형이에요 이 좌우를 떠나서 이건 본받아야 돼 또 그거를 오케이 오기 싫으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우리 노무현 정부 귓방을 날리는 빠따라들 때려서 데리고 왔었잖아요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대한민국의 최고 보좌 정주야 정주는 돌아가셨잖아 지금이요?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 보좌 살아있는 레전드 뿌 띠용 뿌 띠용 뿌 띠용 우리 이건이 형 그러니까 뿌 띠용 그게 왜 뿌 띠용이야? 별명이에요 뿌 띠용 아 그래 뿌 띠는 작다는 얘긴데 네 아무튼 뿌 띠용이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왜 뿌 띠용이지 저는 계속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뿌 띠용이에요 뿌 띠용 이름을 거론하기 힘드니까 우선을 협상해서 아무튼 뿌 띠용이라고 그렇군요 현철이 형한테 좀 알려줘야 되겠네 어쨌든 그 뿌 띠용 생일파티에 불렀어요 나훈아 형님 넌 달란 데려 줄 테니 노래 좀 해라 그랬더니 우리 훈아 형이 이런 말씀을 딱 하신거야 나는 대중 예술가다 나를 보고 싶으면 표를 끊고 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의 공연에 표를 끊고 온다 너도 보고 싶으면 표를 끊고 오삼 이런 또 멘트로 팬들의 지지를 더욱더 상승시키는 이런 멋진 형이에요 훈아 형님이 우리 다 알다시피 요 근처에 있었던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있었던 그 사건 야쿠자와 여배우 케이와 얽힌 그 사건 때문에 신체 일부에 절단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보여주기 스킬을 시전하시겠다고 단상에 올라가서 탁 베르사체 양복을 탁 탁 하면서 이걸 했던 그 명장면 그때 좀 내리셨어야 되는데 그때 좀 내렸으면 훨씬 더 멋있지 않았을까 마지막이라 좀 내리셨으면 윤곽이라서 좀 맞았던 예 그러게 말입니다 미공 속으로 아 지금까지 잘 살아계신 거 보면 또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존경하냐면 그 사건으로 다 일단락 시켜버렸어요 모든 걸 아 그런 개소리들을 해 딱 멋있게 꿈내 보여줄게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 허접한 새끼들 이러면서 멋있게 이 형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머틀리크로가 되지 않았을까 레드제플린이나 뭐 이런게 되지 않았을까 희대의 생냥아치 뭐 이런거 엄청난 멋있는 형이었고 이 우리의 삶을 또 대변해주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70년대에는 남진이 형이 훨씬 인기가 많아가지고 항상 2등 항상 2등 삶을 전전하셨는데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은 거 오히려 요즘에는 남진이 형님이 그 이 가수협회장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했는데 그 사이에 남진이 형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좀 나훈아를 평가져라 하더라 좀 뭐라 그러죠 좀 쫄보 저급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은근슬쩍 백지연의 People Inside라든지 이런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서 아 나훈아는 내 아래다 뭐 이런식의 멘트를 좀 날리셨던게 쫄보의 모습으로 보였다 인싸가 아닌 아싸의 모습으로 보였다 남진이 형님 멋있는 형님이시지만 음악인으로서의 내가 곡을 쓰고 생산을 할 수 있느냐는 능력 그게 잘 안되는 능력의 차이를 큰 차이로 보여주신 형님 멋있는 형님 그리고 자기관리 나훈아 형님의 이 자기관리는 거의 뭐 시애틀 마리너스인가 이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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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자기관리에 필적하는 이런 자기관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남진이 형이 배바지 입고 나오는 청바지를 막 여기다가 올려 입고 나오는 우리 남진이 형님하고는 너무나 큰 차별을 보여주시고 멋진 형님 우리의 존경을 한껏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1세대 락커 물론 락이라는게 음악 장르 뭐 기타치고 드럼치고 이런 장르가 아니라 마인드잖아요 마인드 1세대 락커 우리 나훈아 형님 신비주의를 개척하신 형님 공연하시는 애인데 요번에 요번에 공연? 잘 모르겠지만 이 형님 게스트도 잘 안 써 너무나 멋진 형님 우리 나훈아 형님을 영원히 애정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나훈아 형님의 이런 간단한 이야기 한번 해보았고 제가 가끔 나훈아 형의 잘 모르는 연극들이 많아요 그런거 한번 살짝살짝씩 구독자분들 운전하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딱 올릴테니까 멋진 나훈아 형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연예인이 사생활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정말 씹스럽고 더러운 일 아니면 그냥 가씹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요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가요계 3대 천왕 중에 1대장 끝판왕이라고 해서는 안되겠고 우리 끝판왕은 서태지 형 아닌가요? 가요계 1대장 나훈아 편 요렇게 간단한 마무리 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업무TV의 김지미였습니다 제이제였습니다 오늘 한마디 안해 오늘 기분이 우울해 너 오늘 하나 불편하게 됐고 5대 아 1 2 7 8 8 1 3 4 4 4 5 옷을 여미는